잉야맨! 로블럭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인보우 프렌즈로 변신하는 맵으로 들어왔어 얘들아 리아야 어때? 정말 재밌겠는데? 너는 만약 레인보우 친구들 괴물이 된다면 어떤 괴물로 변신해볼래? 나는 아주 빠르고 날렵한 퍼플이 되고 싶어 헉! 미호는? 나는 아주 작고 귀여운 그린이 되고 싶군 나는 주황이가 될 거야 주황이가 왜 되고 싶냐면 주황이는 먹을 걸 마구마구 먹거든 맨날 뵈면 맨날 배고프잖아 한번 변신해볼까? 너네들 한번 이걸로 변신해봐 하고 싶은 걸로 리아는 블루! 주황색 뭐야 야! 그린 걷는 거 왜 이렇게 귀여워 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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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메뚜기야? 홀! 나는 그럼 귀여운 pb 해봐야지 pb pb 뭐야 pb가 아닌데 이걸 오케이 나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pb로 변신해봐야지 pb 귀엽지 오 pb가 글리치랑 싸울 때로 변신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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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퍼플이랑 주황 위로 변신하려면 배지가 필요하다는데? 오케이 그러면 이 피비를 따라오도록 피비가 길 안내를 해주도록 하지 좋아 좋아 구독 이 피비를 따라오도록 피비 어디있어? 피비 어디갔어? 여기있다 여기 자동차가 있거든? 자동차 타고 하면 돼 자 모두 자동차에 타시고 나를 따라오도록 2명밖에 못하는군 알아서 또 차와라 알았다 우와 그린이 운전하는거 웃기다 그냥 귀여워 자 도착했어 이쪽이야 바로 앞이잖아 자 모두 뛰어오도록 피비를 따라오도록 간대 일단은 주황이는 맨날맨날 배고파서 사료를 찾잖아 우리 주황이 사료가 있거든? 여기에? 어 주황이 사료에 가까이 붙거나 클릭하면 배지를 얻을 수 있어 어 배지 얻었다 자 다시 올라가자 다시 올라와 다시 올라와 자 먼저 피비를 따라오도록 자 먼저 피비를 따라오도록 피비 선장님이구나 자 좋아요 이쪽에 아래에 비밀 공간이 있거든? 잘 떨어져야 된다 우와 이쪽이야 이쪽 이쪽 떨어졌지 여기 가면은 여기에 퍼플이 보인다 오우 자 이러면은 겟지는 끝 좋았어 그러면은 우리 퍼플로 변신해보자 좋아요 레인보우 친구들로 변신하는거야 자 이번에는 미호가 주황이 하고 니아가 퍼플이 한번 해봐 좋아요 오케이 아 못 얻은거 아니야? 그럴거 같아 내가 그냥 할게 춥 됐다 오렌지 쫑쫑 주황아 네 등위에 탈래? 등위에 올라와봐 어쩌 쫑쫑 우와 탈수있다 주황이를 데리고 어디로 갈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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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야 너 점프 그만해봐 자 얘들아 퍼플의 비밀이 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로 변신할 수 있지 우와 퍼플의 비밀 와 자동차가 돼 신기해 자 어때 그리고 앞에 퍼플이 눈이 달려있어 벤트 모양의 앞에 그치 뭐지 오 진짜다 좋았어 이렇게 우리 변신한 김에 댄스 파티를 열어볼까 좋아 좋아 좋았어 촥촥촥 난 귀여우니까 앞에 있겠어 어깨 한번 볼까 춤출력 볼까 내가 야 조심하고 내가 조명을 피우칠게 클럽에야 조명 좋아 과연 빛이 나를 미친데 오오 귀여운데 어깨 불레야 타 내 등에 타 자 이번에는 슝 다른 걸로 한번 변신해 볼 건데 자 여기 뒤에 어 어 어 죽었어 다른 레인보우 친구들이 없을까 하고 내가 맨 끝에 가봤거든 어 그랬더니 새로운 무지개 친구들이 출시한 거 있지 보여 엄청 무서운 무지개 친구들이야 너무 무서운데 어 자 이 무지개 친구를 사는게 714원이거든 내가 한번 구매해 볼게 뭐 진짜 자 한번 로복스 질렀구요 자 한번 레인보우 친구들 시즌2가 나온거 같은데 한번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버전 형 우와 자 어떤 거부터 해볼까 어케 블루부터 엉 엉 우야 우 whereas 나는 손에도 얼굴이 달렸다 그리고 얼굴은 말도 하지 자 제임스 3 Neptune 너도 한마디 해 한마디 해 누가 제임스지? 너 너들 여기서 어떤야 제임스가 오! 가는거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무도 우릴 막질 못해 우릴 아무도 막질 못해 거드 엄청 무섭지? 와 진짜 무섭게 생겼어 자 다른 걸로 또 변신해 볼게 이번에는 공포 버전 그린 어 그린으로 변신해 봐야지 누가 퍼플로 변신해 봐 퍼프 좀 타고 다니게 어 리아가 간다 난 퍼플이 없는데 어 내가 갈게 자 좋았어 이번에는 그린 나무 그린 어 이거 왜이렇게 무서워 야 이건 너무 꿈에 나오는 거 아냐? 너무 무서운데 안녕 얘들아 퀄리티 봐 내가 타고 다녀도 되는 걸까 평소에는 이렇게 나무처럼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주변에 먹을 게 발견하는 순간 뛰어가는 걸 평소에는 나무인 척 해 그러다가 나무인 척 먹을 게 있으면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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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타고 도망간다니 일로 와 나도 평소엔 퍼플인 척 해 그러다가 아 자동차가 된다 다른거 변신 자 다음에는 어떤걸로 변신해볼까 새로운 무지개 친구 다음거 이번에는 귀여운 아기 퍼플 아 퍼플이었구나 아기 퍼플이야 애들 아기 퍼플 오 뭐야 불타 갑자기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평소에 꼬마아이 그러다가 인간이 모여 그러면은 진짜 퍼플한테 가서 일로 받쳐 아 퍼플 쟤가 날 때렸어 하고 도망가는거에요 아 귀여워 쟤가 나 때렸쥬 아 귀여워 우와 쟤가 나 때렸쥬 일로 받침 일로 뭐 일로 뭐 자 일름보 퍼플 이야 귀여운데 그치 아 너무 귀여워 퍼플이다 퍼플 퍼플 안녕 안녕 제가 나 때렸쥬 제가 김이아라는 녀석이 날 때렸어 혼내켜줘 어떤 녀석이야 어떤 녀석 아하 김이아라고 있죠 혼내켜줘 빨리 차 타고 가서 아 알았어 탁 혼내켜줘 어딨지 김이야 김이야 어딨어 도망쳐 도망쳐 저기있다 저자자 저 녀석 잡아 저 녀석 잡아 쟤가 때렸어! 쟤가 때렸어! 쟤가 때렸어! 오케이 귀여운 퍼플이었고요 진짜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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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아기 퍼플 만나봤고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 빛땡 귀여운 게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무지개 친구 어! 엄마! 엄마가 있어! 엄마! 엄마 같은데? 나는 안녕 얘들아 나는 엄마 퍼플이야 어 자기야 어? 나 불렀어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나 인간고기가 먹고 싶은데 마침 이 구역에 아주 맛있다고 소문이 난 김야고기가 있지 나는 퍼여사야 빨리 운전해 알았다가 포기서 포기서 운전해 알았다가 포기서 운전해 너 이렇게 운전 내려 시프트 눌러 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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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디 있어? 여기있어? 그냥 도망쳐 저기 귀여운 녀석이 있구만 안 돼 퍼플 여자친구 만나봤고요 귀여운데? 퍼플 여자친구 이뻐 이뻐 난 퍼플 여자친구 난 이뻐 응 자기야 이리와 뽀뽀쩍 뽀뽀쩍 응 자기야 부끄러워 응 어딜 도망가 아기 고양이 어 스토커다 도망쳐 이리와 아기 고양이 무서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없네요 끝났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네인보우 친구들을 만나봤다고 엄청 재밌었지 재밌었어 어쨌든 오늘 퍼플 여자친구와 퍼플 아기 아기가 내가 제일 귀여웠던 거 같아 맞아 응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차가 너무 커졌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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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